플리에 할 때는 플리에가 업 할 때는 업무 이렇게 끼면 동작을 하시겠죠 여러분? 아시겠죠? 플리에 할 때는 플리에만 누르고 업 할 때는 얘를 누르면서 업 샷새, 공로가 동작이에요 공로가 동작이에요, 뛰는 게 아니라 샷새 공로가 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앞에 누르면서 플리에 할 때 엉덩이 키우고 다시 건들어 업 샷새, 점점 올라서 업 계속 이러고 하여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킥 말고 점프 맞을 거예요 많이 안 낄 거예요, 두 개씩만 낄 건데 점프 약간 그 말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1번 점프, 2번 점프, 2번 점프, 5번 점프 1번이 뭐 잡아놓은 거 다 아시죠? 플리에 위로 점프 그럼 옆으로 시작 플리에 점프 그러다 점프 뛸때를 점프 뛸 때는 위로 발을 누르고 올라가면서 포인, 포인 내려올 때는 무조건 플리 드비 플리 하고 올라오면 두번씩 들으면 저번에